네, 지금 광학 현미경, 실체 현미경 나노를 보시는 광학 현미경 2만배에서 광학 2만배입니다. 지금 대물렌즈는 100배짜리를 썼고요. 지금 에메랄드의 모습을 오일 처리한 것을, 에메랄드 오일 처리한 내용을 봅니다. 그러니까 내추럴인데 오일 처리했을 때 그거를 광학 2만배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광협에서 이러한 수준 높은, 완전 믿기 힘든 것을 지금 발견하고 있죠. 나중에 저희 오일에 대한 데이터만 있으면 무슨 오일을 써놓는 것까지도 대부분의 1분도 안 돼서 판독이 다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. 이상 광협 앵도금 성분석석이었습니다.